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남혜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해설강의 진행을 해볼 거예요. 전국연합학력평가 6월 학평이 끝났는데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학 영역 16번에서부터 30번까지 해설강의 쭉 보시면서 문제 풀다가 몰랐던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내가 풀긴 풀었지만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도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험을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보지 않은 친구들도 이 해설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부터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6번의 문제는 3차 방정식인데 어느 정도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 x-a의 x제곱 더하기 1-3a의 x 더하기 4는 0이다. 근데 얘가 서로 다른 3개의 시간을 갖는데 1하고 알파하고 베타를 갖는데 문제는 그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을 정답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어야 돼.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에는 1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알파, 베타가 또 서로 달라야 돼. 이해가 되셨죠? 음 근데 여기에 근 중에 1을 하나 알려준 건 되게 큰 걸 알려준 거거든. 1이라고 하는 것은 근이기 때문에 x에 대입이 가능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첫 번째 1번 내가 그 x값이 1인데 그게 여기서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치? 여기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a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a는 1이 되어야 돼. 그래야 x-1 이렇게 해서 는 0이 되는 x를 1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1일 때 먼저 갑니다. 그럼 a에다가 1을 넣어요. 얘가 x-1이 되고 뒤쪽에도 a의 1이 들어가면 얘는 x제곱에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2x가 되지. 그리고 더하기 4 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돼. 그럼 이 안에서 x가 1이라고 하는 근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 이 2차 방정식에서 x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다 한번 넣어봤어. 내가 x를 구했는데 짝수분해 공식에 넣어볼게. 2 곱하기 마이너스 1 얘가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의 제곱에 마이너스 a, c를 한다라고 하면 근호 안에 음수가 나와. 얘가 3i 즉 여기가 뭐예요? 실수인 근이 나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1은 근인데 이쪽이 지금 실수인 근이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의 조건과 얘는 걸맞지 않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야? a가 1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1 나오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근이 반드시 1이 나와줘야 돼. 그쵸?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a가 1이 아니구나 라고 놓고 시작을 하자. a가 1이 아니고 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 그러면 1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습니다. 1 더하기 x에다 1을 넣는 거예요. 요거 x에다가 1을 대입하는데 그 대입을 어디다 하냐면 뒤쪽에 있는 2차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2차 2차식에다가 x에 1을 대입합니다. 거기서 근이 나와야 되니까 1 요기 이제 1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긴 더하기 1에 마이너스 3에 2 더하기 4가 0이거든. 3에 2 오른쪽으로 이항 좌변은 6이에요. 그래서 a값이 이때는 누가 나오냐면 2가 되는 거지. 아 그래 그러면 여기서 x값이 1이 되려면 a는 2가 되면 되겠구나. 다시 2를 대입해요. 주어진 방정식에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x제곱에 a 대신에 2가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2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5x지. 이렇게 돼. 그럼 x값이 누구냐면 여기는 2.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죠. 얘는 1하고 4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서 늠빵되는 x 두 개는 누가 되냐면 x는 1이거나 자 또 x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2하고 1하고 4가 나오게 되는 거고 a가 2일 때 모든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누구냐 요거 근 1 말고 2하고 4가 나머지 근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알파베타를 곱한 것은 누구다? 2, 4, 8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돼요. 보기에서는 몇 번? 3번이 되겠지. 3번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우리 17번 들어갈게요. 네. 우리 1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림은 뒤에 있어. y는 ax제곱이 있고 자 y는 x 더하기 6이 있고 y는 x 더하기 6은 지금 기울기가 1이고 y 절표는 6인 그런 1차 함수예요. 다시 문제로 가시면 만나는 두 점 a, b의 x 좌표를 알파베타라고 해. 자 a랑 b가 만나는 교첨의 x 좌표를 알파베타라고 해. 그리고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해. 자 h 그리고 a에서 bh에 내린 수선의 발 a에서 bh에 내린 수선의 발 자 여기를 c라고 해.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bc가 2분의 7일 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의 값을 구해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라고 했어. 그럼 이제 그림만 놓고 제가 설명할게요. 3분 bc의 길이를 먼저 표시하자. 이 bc의 길이가 여기의 길이가 2분의 7일 때 2분의 7일 때 알파제곱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의 값을 구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파랑 베타를 보시면은 이 2차함수랑 1차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무진장 많이 나오던 그냥 그 기본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2차함수랑 1차함수가 만났어. 교점의 x 좌표야 둘을 연립했을 때 그 방정식의 실근이겠지 함수랑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서 엄청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고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을 구하라고 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그치 우리 곱셈 공식 변형 그걸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곱한 것을 좀 찾아가지고 집어넣나를 생각하셔야 되고 연립을 했을 때 2차 방정식에서의 2개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근과 계소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생각까지 좀 아이디어 부분이 착착착 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저하고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니까요 이걸 하셔야지 ax제곱이랑 내가 는 x 더하기 6이랑 놓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실근 2개가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니까 얘가 a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해놓고 그때의 두 근이 두 실근이지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a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기 때문에 a분의 마이너스 6이고요 자 요거 이제 근과 계소의 관계로 내가 기본적으로 좀 찾아 놓은 거고 문제는 이제 알파제곱이랑 베타제곱을 더한 것을 구하라고 하니까 요걸 이용한다고 했을 때 누가 나와줘야 되냐면 a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줘야 되겠구나 또 하나의 어떤 식이 좀 필요하든지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힌트를 보시면 bc의 길이가 2분의 7이라고 나왔거든 그럼 이거는 a에서부터 c까지 요렇게 해서 지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고 그 직각삼각형을 만든 이 직선이 지금 y는 x 더하기 6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게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 여기는 정확하게 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y 증가량 쪽을 알려준 겁니다 이게 기울기가 1인 거잖아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했을 때 그게 1이 돼야 돼 그 이야기는 여기가 2분의 7이라는 얘기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1이 돼야 돼 그게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럼 지금 여기 c ac 성분 ac의 길이가 2분의 7인 건데 그 2분의 7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 일로 쭉 내려올게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2분의 7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그냥 얘가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크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타 빼기 알파가 2분의 7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건 이제 두근의 차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그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7이야 라고 놓으면 돼요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이렇게 놓고 1, 2, 3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얘의 양변을 제곱할게요 양변을 제곱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이 4분의 7 7의 49가 될 것인데 요게 곱셈 공식 변형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랑 얘를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랍니다 해볼게요 얘가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입니다 즉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에요 그럼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을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나오니까 얘는 가운데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필요해서 뒤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얘들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과 똑같고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기출된 문제 중에 요거 이용하는 게 이 문제랑 다른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요거 되셨죠 그래 그래서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얘를 넣을게 a 제곱 분의 1이야 일단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면서 a분의 64 24겠지 그것이 4분의 49야 라고 놓고 이제 여기서 a 값을 구하면 되죠 a는 지금 양수 맞아 a는 양수 여기 좌우에 4a 제곱을 곱해요 자 좌우에 4a 제곱을 곱하면 여기는 4가 되고 플러스 여기는 a a가 약분되고 4 4 16 4 4 16 2 4 8 96 a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 49 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49 a 제곱에 마이너스 96 a에 마이너스 4는 0이 되니까 인수분해가 49 a 자 a가 요렇게 되고 여기가 2하고 2고 이렇게 둘 곱하면은 누구냐면 2 9 18 자 2 4 8에서 98이 돼 그러면 마이너스 96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달아서 마이너스 98 만들어주고 여기는 더하기가 돼서 더하기 2가 되면 마이너스 96 앞쪽에 계수 맞추고 돌 곱해서 마사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49 a 더하기 2 여기가 a 마이너스 2가 0인데 a는 누굴까 a는 2지 왜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9분의 2가 돼 근데 지금 보시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까 그래서 내가 a 양수라고 이야기한 거지 아래로 볼록 a는 양수 a는 2야 a가 2구나 a 2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을 하면은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니까 2분의 1이고 여기는 2가 대입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문제는 이거 구하라잖아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플러스 2 3 6이 돼 얘가 4분의 6 4 24 더하기라니까 25가 되겠지 정답은 4분의 25가 정답이어서 네 여기 보기에서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 4분의 25 2번 네 완료하도록 할게요 네 완료하도록 할게요 분의 21 3분의 22 6분의 23 유형 5분의 21 8믉 8믉 27 7분의 22 يد